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여행을 가고 싶으나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행 영어나 배우면서 쓰린 마음을 달래 보자고요. 아, 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98페이지 뭐뭐 있어요? 호텔에는요. 숙박 기능 외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죠. 맞아요. 자, 그것들을 차례차례 나열해 놓고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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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물어볼 참이에요. 프리 와이파이 되나요? Do you have free 와이파이? Do you have free 와이파이? 그러면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Free 와이파이 available? 그럼요. 음, 그렇구나. Do you have free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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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더 싼 방 있나요? Do you have any cheaper room? 더 싼 방 있어요? Do you have any cheaper room? Do you have any cheaper room? 음. 그러면요. 좀 더 좋은 방이 있나요? Do you have any better room? This room is so bad. This room is too small. Too small. Doesn't have balcony. 음, 그렇죠. 음, 그러면... 더 좋은 방 주세요. 음, 그러면... 라운드리 서비스 있나요? Do you have a laundry service? Do you have a laundry service? Do you have a laundry service? 빨래를 안 해주면요. 네. 머리 아프죠? 어, 그쵸,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짧은 일정이라면은 필요한 옷을 아예 싹 다 가져가서 그냥 돌아와서 세탁을 하면 되지만 긴 여정이라면 런드리 서비스, 세탁 서비스가 되는 곳이면 정말 좋겠죠. 세탁 서비스가 안 되는 호텔은 거의 없지만 그렇죠. 문제는 가격이 비싸죠. 맞아요. 피스당 돈을 받는데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막 나오죠. 맞아요. 자, 그러면 더 전망에 좋은 방이 있나요? Do you have a room with a better view? Better view가 있는 방이 있나요? Do you have a room with a better view? 호텔 안내 책자가 있나요? Do you have a hotel guide? 호텔 가이드가 있나요? Do you have a hotel guide? 네, 있습니다. 하더니 사람이 막 걸어와. 막 부담스러워. Hi, my name is Mr. Guide. 이렇게 하면서요? 아니, 괜찮거든요. 그렇죠. 이것들 외에도 혹시 호텔에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야 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금고가 있나요? 아, do you have a safety box? 그러면요. 네. 혹시 헤어드라이어 있나요? Do you have hair dryers? 혹은 미니 bar가 있나요? Do you have a mini bar? 미니 bar가 있나요? Do you have a mini bar? 미니 bar는 말이 바지, 그냥 냉장고죠. 맞아요. 네, 제일 황당했었던. 리프리지에이터가 있냐고 물어봐도 똑같겠죠? 똑같은 얘기인데 미니 bar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저는요. 네. 윈도우가 있냐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어? 윈도우가 없는 호텔이 있어요? 그럼요. 아, 정말. 깜짝이죠. 네, 완전 깜짝. 혹은요. 네. 윈도우가 있지만 열리냐고 물어봐야 될 때도 있어요. 도대체 어디 여행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주로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스위밍풀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Do you have a swimming pool? 이런 거 물어보죠. 수영장 있어요? 아니면은 Do you have sauna facility available? 이렇게. 그런 거 물어보죠. 사우나 있어요? 아니면 수영장 있어요? 아니면 짐 있냐고 물어보죠. 운동을 하니까. 운동을 원래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 사람인데 어디 여행 간다고 운동을 빼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Do you have gym? 이런 거 물어보죠. 어떤 생활의 격차가 보이네요? 아니, 네. 창문이... 창문이 있다는 거예요. Does this room have a window? Does this room have a window? 했더니 yes 하는 거예요. 그런데 Of course 이러지 않을까? 방에 들어가 보니까 어, 창문 없는 방도 많아요. 아, 그렇구나. 방에 들어가 보니까 네. 공기가 쾌쾌한데 환기가 불가능 창문은 있으나 열 수 없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네. What is this window for? 대체 이 윈도우는 왜 달아 놓은 거예요? 이 창문을 왜 달아 놓은 거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어떻게요? It's for the sunlight coming in. 아, 진짜? 햇빛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Thank you. 감사하다. 이 정도로도. 그런 방은 얼마야? 그런 방은? 네. 한 2만 5천 원. 아, 진짜? 거의 그러면 모텔 같은 가격이네요. 아닌데? 모텔보다 더 싼 거 아닌가? 싸죠. 대단한데요? 그런 방이 있구나. 그래도요. 네. 방문에 밑에다가 스펀지 같은 걸 싹 막아놔서 벌레가 잘 못 들어와요. 잘 못 들어와요라 함은 들어오긴 들어오는 힘들게 들어오는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죠. 아, 웃기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요. 또 호텔에 있을 수도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미팅 룸이 있냐고 그렇죠. 컨퍼런스 룸이 있냐고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볼 수 있고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팩스와 컴퓨터가 제공되는 비즈니스 룸이 있냐고 비즈니스 라운지 비즈니스 라운지가 있냐고 그렇죠. 네. 혹은 컴퓨터와 팩스 마신이 있겠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저는 창문이 있냐고 물어보죠. Do you have a window? 자, 여기까지요. See you next time.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